오늘 우리가 은내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21절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줘봐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아 시몬아 내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류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류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류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의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랩런트의 집중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리고 또 이번주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25차 랩런트 대회인데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자리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오히려 몇 년 전에 온라인으로 또 타운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랩런트들이 저도 2000년도부터 계속 랩런트 대회를 참석했었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서 언약을 붙잡고 또 다짐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왜냐하면 그때 거기에 있을 때는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많은 또 랩런트들 있고 많은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가 분위기였고 이제 두 번째는 새로운 만남들과 세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타운별 그리고 또 온라인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또한 예배고 은혜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마지막 대회에 과연 무엇이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오직 말씀 속에 있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할 때 그리고 해야 될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큰일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큰 일을 이미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베드로를 물었습니다 베드로한테 여쭤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거를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 우리한테도 그 사실을 확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정말 우리가 랩런트들을 제대로 키우면 그게 우리의 첫 번째이고 마지막 사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명이라도 내 아들, 내 딸 그 랩런트들을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해야 될 그 존도 정말 심어주었다면 그 랩런트가 그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아, 나는 혼자 아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만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공이고 여러분들이 그 미션을 다 이뤄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애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특별히 예원교회에 많은 애들이 오고 있습니다 가끔은 애들을 볼 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 아니어도 부모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 아니어도 잘하겠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전혀 정말 책임을 못 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랩런트 가운데도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TCK 가운데 더더욱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 세밀하게 쳐다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애들을 지켜봐줘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애들이 들어오면 너무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랩런트 운동 랩런트 중요성 여러분들이 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랩런트들이 자라 올라오는 그 애들이 우리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고 그리고 이 시대의 미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연히 랩런트들을 키워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 뭐 당연하죠 그쵸? 영적인 문제도 모르고 나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터질까라는 질문도 하지만 내 이유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랩런트들 만약에 밖에 나간다면 이 세상에 나간다면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똑똑하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아니면 돈 이소도 과연 나에게 내 인생에 그 벌어진 모든 사건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라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을 아시잖아요 크며 글수록 나이 들며 들수록 이제 인생을 다 살았는데 왜 어떤 문제가 더 있겠어? 뭐가 두렵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가며 갈수록 영적인 문제는 더 뚜렷해지고 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당하기만 하고 근데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그 영적인 문제들이 막 내 인생에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복음을 모른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게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받은 축복을 제대로 차세대 랩런트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내가 받은 축복을 이미 받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도 그쵸?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하늘의 축복 Heavenly Blessing 정말 그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언제 예수 크리스토를 영접한 순간 그때 우리가 벌써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먼저 우리가 제대로 찾아가지고 누리면서 우리 차세대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칠 때 말씀을 알아듣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복음을 이해하겠니? 아직은 어리다 뭐 영적문제 뭔 뭐 영적문제 무슨 애들이 무슨 문제 있겠어 라는 생각도 우리 자주 합니다 어른들은 근데 애들도 나름 그 나이에 그 나이에 맞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 그런 애들도 나이가 초등학교지만 중학교지만 자살 생각도 하는 애들 있습니다 또 자살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쵸? 뭐 선생님한테 칼 들고 대드는 초등학생 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항상 나오는 금요일에서 주일까지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럼 금요일에서 주일까지 우리가 미리 듣고 미리 준비를 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이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계획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복음의 중요성을 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 계획을 짜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감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러시아어의 외국에 2년 전부터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랩런트 TCK들을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냥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학교 다니지 훈련시킬 다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와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미션엄에서 같이 살면서 훈련하자라는 결단 내리고 와라 해가지고 안성에서 애들이 2년 동안 계속 금요일에 오고 있습니다 같이 철야들이고 포럼하고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이에요 핵심 메시지 다 듣고 그리고 전문성 키우고 네 저녁에는 와가지고 또 포럼하고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아침부터 저랑 같이 나오거든요 저는 8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같이 나와서 얘네들은 준비하고 이런 거 이런 훈련을 2년 동안 했는데 이 애들이 어느 날 보니까 벌써 리더로 돼 있더라고요 벌써 전도를 하고 타락방도 하고 벌써 자기 가족 가문 보금화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직 보금만 심었는데 근데 그 애들이 이미 리더로 커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 자체 TCK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제2회 러시아 고원 TCK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그 미션 하면서 훈련 받는 애들이 리더로 이제는 자기 그룹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 한 20명 정도 1학년에서부터 1학년 6학년까지 이런 애들이 처음으로 교회도 한 번도 안 오는 애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당연히 불신자죠 근데 보낸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밝혔고 그런 여론 수련회를 진행할 거라고 얘기했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같이 하면서 아 지켜보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만 전하고 나머지들은 다 TCK를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밤에는 다 같이 잤거든요 어떤 TCK 우리 미션엄에서 훈륜받는 애인데 누워있으면서 우리가 포럼을 왔는데 갑자기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우리의 미래다 얘네들이 우리의 미래다 제가 딱 쳐다봤더니 너무 웃긴 거예요 본인도 지금 고등학생인데 초딩을 보면서 한숨 우리의 미래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얘네들과 얘네들 나이 차이가 10년 차이에요 저랑 걔네들 20년 넘게 차이에요 30년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우리의 미래다 그 말의 의미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차세대에게 제대로 심어줘야 됩니다 정말 그 애들이 커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 이 세상에 나갈 때 영적 문제 부딪힐 때 이길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 하지만 첫 번째 기회예요 왜냐 왜냐하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세대가 있습니다 애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대충 전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길 그 십자가 메시지를 대충 대충 안다고 해가지고 전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먼저 그거를 누리고 정말 얼마만큼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구원의 길 이 십자가 메시지가 나에게 와닿는가 그게 너무 중요해요 매일매일 예수가 그리스도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메시지 나에게 완벽한 절대 응답이 응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애들한테 그 갈급한 심정으로 구원의 길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정말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너는 혼자 아니다 너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전응하신 분 너에 대해서 부모보다 너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오직 그분만 바라보아라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이만웰의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정말 이만웰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는 1, 3, 8 오직 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추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오직 내가 노리고 이 오직 우리가 랩런트들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오직이 없으면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이 없으면 교회 매십년 다녀도 망할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오직 우리 우리 애들도 오직 이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오직 속에서 원네스가 되어 재앙을 이겨야 되고 가문의 그 영적 문제를 이겨내야 되고 앞으로 이 랩런트들이 오직을 붙잡고 미래를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이 세상을 살려야 되고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랩런트들이 세 번째는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랩런트들이 진짜 보금을 그때 가가지고 진짜 보금을 아는 랩런트들이 됩니다 우리랑 또 다른 체험 또 다른 이해 또 다른 나의 보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들은 이미 가진 것들이 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경험이 많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안됩니다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보금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랩런트들은 달라요 그렇게 우리랑 똑같이 노력을 안 해도 돼요 되어지니까 제가 우리 아들 신호를 보면서 그거 느껴요 얘가 어디를 가든 먼저 하는 얘기가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선생님 선생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을 먼저 물어봐요 눈높이 다니거든요 다 파악했어요 엄마 거기에 모든 선생님 교회 다니는데 딱 한 명 예수님을 안 믿는데 딱 한 명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교회 오라고 해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오겠대 그래서 네가 뭐라고 했어 기도하겠다고 했어 잘했어 저는 신호를 보면서 지금 초등학생 1학년이거든요 얘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이 마음 입술에서 나온 이 존도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어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리니까 아닙니다 심는 대로 우리가 거두고 얘네들은 뭐가 심어지는지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해도 이미 생각과 마음 그리고 생활 속에 그게 배어 있습니다 뭐가 보금 그래서 얘가 영적 문제가 분명히 언젠가 나타날 겁니다 벌써 창세계 3장이 있는데 6장이 있는데 11장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맨날 지적질하면 얘를 죽이는 거예요 보금을 심어줘야 됩니다 보금을 그래야 얘가 어느 날 깨달음이 오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금이 심어졌으니까 보금 뿌리가 내려졌으니까 보금이 각인이 됐으니까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들이 우리의 미래 교회의 미래 시대를 살릴 랩런트 믿고 기도하고 정말 이 애들이 앞으로 정교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것이고 격권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것이고 그리고 경제 문화를 살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랩런트들과 같이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랩런트의 찬양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 그 탈런트 그 미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정말 믿고 다른 게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못 가는 곳 우리 랩런트들이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을 우리 랩런트들이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요한 거는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랩런트의 발판이 되어줘야 되고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오직 복음으로 랩런트들을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이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 먼저 우리가 항상 받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영적 힘 없으면 육신도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들을 키우려면 먼저 영적인 힘을 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힘을 얻어야 랩런트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